2019 대구 장애인종합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안을 비롯한 예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. 국민 장애인체육센터는 우리 대구 시민의 영원과 장애인 여러분의 열정이 행정에서 8월에 개관했습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, 장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CEO의 부의장 장상수, 다시 한 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희망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성공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. 시작, 잘 섞어주시고요. 자, 이제 뽑으셨어요. 직접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790번. 여러분들, 뭐 옷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축하한다는 박수 한 번 쳐주시죠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나가지 마지막에. 하나, 둘, 셋. 자, 한 판 맞고요. 자, 손가락 한 판 한번 날려주시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